박두영, 일명 상주동 불다람쥐. 건설 현장에서 폭파 작업을 했고 2012년 폭발 사고를 내서 인근 가옥 20회체가 전소. 그리고 2016년 상습 방화로 한지석 경감께 잡혀 옥살이를 하다가 최근에 출소했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협박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까지. 현재로선 이놈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다. 팀장님. 1조는 연고지를 중심으로 잠복하고 2조는 이메일 IP 주소 추적해. 일단 신병 확보부터 한다. 팀장님. 저 용사는 관할서에 협조 공문 보내고. 네. 자 해산해. 가자. 이중엽 이대로 손 놓습니까? 미행이라도 붙여볼 수 있잖아요. 지금 불법 수사하자는 거야?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혐의가 없어서 풀어줬으면 손 떼야지. 공식적으로 이중엽에 대한 수사는 종료. 하. 이대로 뒀다가 무슨 일 생기면요. 또 누가 죽으면. 네? 맞아. 누가 죽어야 돼. 누구 하나가 더 죽어나가는 거 그게 지금으로서는 우리한테 유일한 기회니까. 다만 언제 어떻게 누굴 죽일지 그걸 모르는 게 문제지. 그걸 알아낼 수만 있다면야 좋겠지만. 알겠습니다. 진흥수사팀에 압수처량 있어. 지금부터 네가 뭘 하건 공식적으로 우리 수사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알겠어. 진흥수사팀에 압수처량 못해준다. 너 혼자야. arımлет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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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